랜시랭 지인이 랜시랭과 왕진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의 한밤에서는 랜시랭과 왕진진 부부 기자회견 현장이 전파를 탔다. 왕진진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 등의 의혹에 대해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없다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다. 전과자는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라는 법 없나라고 말했다. 또 장자연의 원본 편지를 가져와 보여주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왕진진은 자리를 떠났고 혼자 남은 랜시랭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사랑한다. 저희 부부 열심히 잘 살겠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말했다. 사회를 본 랜시랭 지인은 랜시가 팩트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다며 기자들을 향해 랜시가 진짜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랜시랭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우리의 사랑 행복이길에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나날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혼인신고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축하해 주시고 약 2미 porch 축하해 주시고 약 1분만은 나의 사랑으로 꼭 cliff해 주시고 감사합니다.